안녕! 오늘은 나의 소중한 괴물 읽어줄게요. 루베르타 피치 글그림 교원 나의 소중한 괴물 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밀러는 괴물을 아주 좋아해서 그림일기장에는 항상 여러가지 괴물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그림일기장은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아요. 밀러는 오늘도 변함없이 풀밭에 엎드려 있다가 문득 새로운 괴물을 생각해냈죠. 선풍기처럼 빙글빙글 도는 꼬리에 소시지같이 기다란 귀를 가진 리카르도 이제 넌 내 친구가 되는 거야? 그때 엄마가 문앞에서 밀러에게 손짓하며 외쳤죠. 밀러야 어서 밥 먹으러 오렴. 네! 밀러는 서둘러 집으로 뛰어갔어요. 그 바람에 밀러는 그림일기장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밥을 다 먹고 그림 그리려고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머나! 내 일기장! 밀러는 이제야 풀밭에 두고 온 그림일기장이 생각났죠. 혹시라도 누가 가져갔으면 어떡하지? 밀러는 풀밭으로 헐레벌떡 뛰어가 보았어요. 다행히 그림일기장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큰일 났다. 리카르도가 없어졌어. 괴물 리카르도는 어떻게 생겼냐고요? 잠자리 날개, 소시지같이 기다란 귀, 하늘을 나는 꼬리, 손톱 달린 손, 코끼리처럼 커다란 발, 뭉툭한 발. 세상에 리카르도가 그림일기장에서 빠져나오다니 어디로 갔지? 리카르도! 리카르도! 어디 있는 거야? 어서 나와. 여기야, 여기 있어. 리카르도는 곡관 위에 들어 누워 있었어요. 미안해,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서 그만. 그림일기장에서 떨어져 버렸어. 그런데 갑자기 내 몸이 풍선처럼 부풀어오르더니 몸집이 커져서는 더 이상 작아지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림일기장 속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이러고 있어. 와, 정말 멋지다. 진짜 살아있는 괴물이야. 리카르도 우리 친구하자. 밀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그동안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몇 번이고 고쳐 그려서 힘들게 완성한 괴물이 지금 눈앞에 떡 하고 나타났으니 기쁠 수밖에요. 밀러는 리카르도를 데리고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이것지것 저것 구경시켜 주었죠. 소, 양, 해님, 꽃, 노을, 친구들. 그리고 누가 먼저 올라가나 나무 타기도 했죠. 리카르도는 하늘을 헐헐 나는 새를 보자 따라하려고 소시지처럼 긴 귀를 파득파득거려 보기도 했죠. 밀러는 잠재리에 들기 전까지 리카르도에게 여러가지 재밌는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어요. 내일은 내 친구들과 같이 놀자. 안녕, 잘자. 얘들아 이리 좀 와봐. 밀러는 어제에 놀라워했던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자랑스럽게 큰소리로 외쳤죠. 괴물 친구라니 아이들이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친구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어요. 뭐야 이건? 내 괴물 친구 리카르도야. 괴물이라고 하나도 무섭지 않은데? 진짜 괴물은 얼마나 무섭다고. 네 친구 리카르도보다 더 무섭고 훨씬 멋있단 말이야. 뭐야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머리끝까지 화가 난 밀러는 남자아이에게 덤벼들어 아웅다웅 싸우기 시작했죠. 리카르도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대포같이 아주 큰 소리로 울어버렸어요. 우아악 괴상한 울음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막대기와 빗자루를 들고 달려나왔어요. 그러자 리카르도는 겁을 먹고 허둥대며 도망쳐버렸어요. 도망가네 무서운가 봐. 밀러가 뒤늦게 리카르도를 찾으러 집에 와보니 리카르도는 온대 간대 없고 종이 쪽지만 남겨져 있었죠.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난 쓸모없는 괴물인 것 같아 멀리 떠나기로 했어. 리카르도가 한편 리카르도는 때마침 지나가던 트럭에 슬쩍 올라탔죠. 그 트럭은 어떤 큰 마을에 도착했죠.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무서워 보이지 않아. 모두가 날 놀릴 뿐이지. 무서워 보이지 않는 괴물은 진짜 괴물이 아닌걸? 몹시 실망한 리카르도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터벅터벅 걸어갔죠. 그러다 리카르도는 낙서로 가득한 담장 속으로 쓱 숨어버렸어요. 밀러는 열심히 리카르도를 찾기 시작했죠. 정원이랑 밭이랑 마른 풀더미 창고 등등. 그 밖에 마을 구석구석 샅샅이 다 찾아보았지만 헛수고였어요. 어쩜 시내로 갔을지도 몰라 그쪽으로 가봐야겠어. 시내에 도착한 밀러는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리카르도는 어디에도 없었죠? 리카르도 리카르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밀러는 이내 지쳐 담장에 기댄 채 쉬다가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어요. 리카르도 네가 곁에 있다면 밀러는 리카르도를 그리워하다 흑흑 흐늦게 울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담장이 바로 리카르도가 숨어있는 곳이었어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밀러의 목소리에 리카르도가 번쩍 정신 차리고는 밖으로 튀어나왔죠. 밀러!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밀러. 나는 친구도 지켜줄 수 없는 바보 같은 괴물이야. 미안해. 흑흑 리카르도 너는 사람들을 겁먹게 하는 괴물이 아니야. 너는 온순하고 착하고 똑똑하고 게다가 하늘도 날 수 있는 괴물인걸? 밀러는 울음을 터뜨리는 리카르도를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죠. 나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필요했던 게 아니고 소중한 친구가 필요했던 거야. 그리고 너는 나의 진짜 우정어린 친구란다?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 주는 건 너뿐이야. 리카르도는 멀리서 밀러의 말을 듣자 힘이 불끈불끈 솟았죠. 그래서 리카르도는 밀러를 태우고 선풍기처럼 꼬리를 뱅뱅 돌려 윙 하고 하늘높이 날아올랐죠. 자, 가자! 아,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은 볼리비아 작가 로베르타 피치의 나의 소중한 괴물 읽어드렸어요. 여기까지예요. 다음은 볼리비아 작가로